오늘 영상은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영상이고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톡방 같은 경우 속해가지고 보는데 너무 글이 많아서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거를 일일이 벽타기라고 하는데 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아마존 정보 챙겨보고 싶은데 유튜브도 블로그도 좀 몰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정보들도 있고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는 분들 세 번째는 유튜브 영상도 좋은데 영상 보는 거 정말 피곤하고 그냥 손으로 딱 핸드폰으로 관련된 소식을 딱 요약본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꼭 떠먹여 주는 거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이 영상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하였습니다 첫 상품도 보냈었고 브랜드 등록 위에서 변호사도 만났었죠 첫 상품 판매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리뷰도 받았고 인터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위에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분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아마존 정보 챙겨보시기 힘든 분들 또 아마존 사업에 아직 뛰어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보는 꼭 챙겨보고 싶은 분들 단톡방 같은 경우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누군가 요약을 해줘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 싶은 분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앞으로 이런 도저히 가실 수 있을까요? 정보들을 제가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요 예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었죠 여러분들에게 뉴스레러 형식의 아마존 소식지가 필요하냐 라고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압도적인 결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뉴스레러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뭐 무언가를 제가 팔려고 뉴스레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핫토피 아마존 단독방에서 일어났던 케이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케이스 최근에 아마존 업데이트 소식 제가 컨텐츠 올린 것들 중에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 또 나아가서는 셀러들의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힘든 셀러들의 어떤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필요하다 라고 하셔가지고 2022년에 새로운 도전으로 저의 새로운 과제로 월간 보표라는 뉴스레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뉴스레러 여러분들 이메일 넣고 구독하기를 누르면 뉴스레러 형식이 되는데요 구독하시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구독이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구독도 나중에 뉴스레러 서비스를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무료일지는 모르나 현재까지 1차 얼리버드 구독자 모집 이 기간에는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1인 셀러이시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아마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셀러분들 지인분들 아니면 친구도 좋고요 뉴스레러 가입을 해서 같이 아마존 정보를 좀 보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구독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얼리버드 구독자가 끝나게 되면은 2차로 구독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언제 받을지 정확한 이 기일이 없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빨리 구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하는 방법은 이 동영상 더보기라는 보면은 월간 보표에 인스타그램 주소를 제가 올려놓았고요 또 직접 구독하는 링크도 올려놓았습니다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월간 보표 인스타그램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 눌러가지고 월간 보표를 뉴스레러 구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월간 보표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이 서비스 1차 얼리버드 구독자를 모집을 한다고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2월 한 달 동안 구독자를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월간 보표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미리 미리 가입을 시켜놓고 뉴스레러 서비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하실수록 뉴스레러를 발송을 해야 되는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료일지 모르니까 현재 1차 얼리버드 구독자 모집 기간 때는 빨리 구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의 코멘트로 의견이나 소감 어떤 기대가 된다라는 어떤 얘기라든지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주시면은 제가 또 대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과제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는 이 서비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